이 글에서는 녹차로 복부지방을 없애는 법 3가지를 소개한다. 복부에 쌓이는 지방을 줄여주는 방법이야 많지만 그 중 녹차가 특히 권장된다. 과체중을 해결하는 마법 같은 식품은 아니더라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스방을 줄이는 것을 돕는 보충제로 작용한다. 녹차는 중국 문화에서 온차로 신선한 찻잎을 따고 건조한 후 압착하여 말고 빠아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있도록 특별한 차가 탄생하는 것이다. 녹차에는 또한 폐수무기질과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렇듯 항렴과 해독 효과를 내며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 녹차를 다른 재료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어서 녹차로 더 매끈한 배를 만드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할 테니 잘 적어두자. 녹차를 마시며 복부지방을 없애는 법 복부지방을 빼겠다고 녹차를 마시기 시작한 사람이 많다. 녹차의 효능 중에는 체중 감량을 돕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왜일까? 이유가 궁금해질 것이다. 다음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추린 것이다.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돕는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늘린다. 인류 성분이 있어 몸에 액체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부기를 예방한다. 해독 성분이 피를 깨끗이 하고 세포를 공격하는 독소의 제거를 돕는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이지시지, 과테아닌이 복부지방을 줄여준다. 복부지방을 없애는 녹차 음료 녹차는 피백으로 따뜻하게 우려 마실 수도, 이미 차게 나온 제품으로 마실 수도, 심지어는 알약으로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건강한 방식은 바로 우려서 마시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다른 건강한 재료와 함께 마신다면 녹차의 효과가 배가 된다. 그래서 준비했다. 다음은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녹차를 활용한 음료 몇 가지를 추린 것이다. 1. 민트를 넣은 녹차 민트는 복부지방을 없애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효능을 강화하는 천연 재료이다. 이렇듯 민트를 넣은 녹차는 항산화 물질과 항련물질을 함유하여 과체중의 이상적인 음료이다. 재료 물 1컵 250ml, 녹차 1스푼 15g, 민트의 보장 꿀 1스푼 25g, 만드는 방법 물을 올리고 끓으면 녹차와 민트를 넣는다. 약불로 줄이고 5분간 우려낸다. 불을 끄고 15분 이상 식힌다. 마시기 좋은 온도가 되면 여과와 누꼴을 탄다. 섭취 방법 2에서 3주 연속으로 공복에 마신다. 일주일은 쉬고 다시 반복한다. 아보카도를 넣은 녹차 스무디 아보카도를 넣은 녹차 스무디에는 이뇨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복부 둘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아보카도가 들어감으로 신체 및 정신 활동 능력이 향상한다. 또, 한, 신진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응축된 음료라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따라서 근육 형성을 촉진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생기는 불안감을 줄여준다. 재료 녹차 1티스푼, 5g, 물 1월 1컵, 125ml, 잘 익은 아보카도 1, 2개, 잘 익은 바나나 1개, 아몬드 3알 만드는 방법 물에 녹차를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불을 끄고 15분간 식힌다. 식은 녹차를 여과 후 믹서기에 옮겨 담는다. 아보카도, 바나나, 아몬드를 넣는다. 알갱이 없이 고르게 간다. 섭취 방법 공복에 마시고, 적어도 30분 후 아침을 먹는다. 원한다면 오후에 마셔도 좋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마신다. 파인애플과 과라나를 넣은 녹차, 파인애플과 과라나 역시 복부지방을 빼주는 녹차의 효능을 배가한다. 이 세 가지 재료의 조합은 피를 해독하고 조직에 고여있는 액체 배출을 돕는다. 또한 독소과다로 신장과 간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며 기능을 개선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비를 해결하며 배와 팔다리 부기를 줄여준다. 재료 물 2컵, 500ml, 녹차 1스푼, 15g, 파인애플 1조각 과라나, 가루 1티스푼, 2.5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녹차, 파인애플, 과라나, 가루를 넣는다. 최소 5분간 끓인 후 불을 끈다. 마지막으로 15분간 식힌 후 여과한다. 이제 마시면 된다. 섭취 방법 공복과 오후에 한 잔씩 마신다. 일주일에 적어도 3회 또는 2주 연속으로 마신다. 복부지방을 빼는데 좋은 녹차를 활용한 음료를 시도해본 적이 있는가? 아직 마셔보지 않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자. 보다시피 만들기도 쉽고 건강에도 좋은 음료이니까 특히 날씬해지고 싶다면 두말할 것도 없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